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가 국회의원 박지혜입니다. 오늘 저희가 중요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준비한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 역할, 책임이 너무나 막중합니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이러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문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탈석탄 등 화석발전 감축 목표의 불이행,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 부재, 재생에너지 R&D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의 부족,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통계의 미비와 태양광 확대 대책 미흡, 원전 수명 연장 절차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시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의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신규 태양광 보급량을 600기가와트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 공공 및 상업건물 옥상을 시작으로 태양광 설치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신규 태양광 보급목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5기가와트를 넘받던 태양광 보급 용량이 올해는 제가 점검해보니까 2기가와트도 안 될 것이다 라는 비반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입지규제, 개통문제, 지원제도의 축소와 같은 그러한 정부의 역할, 부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빠르게 바꾸기 위한 우리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입법을 촉구하는 그런 운동을 시민사회와 같이 시작하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 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기후특위 신설법안,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촉진사법 등 기존에 발의한 법들 이외에도 탈석탄과 화석연료 감축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보급 목표를 법제화하고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는데요.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에 전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창수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금 해외로 자꾸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리백이 안 돼서겠죠. 또 재생에너지 보급이 안 되니 탄소 국경세도 부담이 될 테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6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 행사를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함께 하셨어요. 재생에너지 산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게 이제는 앞뒤 고려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만큼은 모두가 합심해서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법 부분들이 필요하고 정부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책은 그동안엔 거꾸로 왔습니다. 이제는 다시 바로 되돌려서 정말 온 국민이 합심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이 우리 경제의 실제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이명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일어난 과거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절박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임계점에 다다른 기후위기는 이미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와 지구 생태계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숨쉬고 있는 어느 곳이든 어느 때이든 단 1톤의 온실가스도 용납해서는 안 될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제사회는 현재의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하루빨리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석탄발전소는 인천의 육기 등 전국의 총 60여 개의 석탄발전소가 우리 전력의 3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치러야 할 비용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기도 하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석탄발전 원조국인 영국마저도 142년 만에 석탄발전 가동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아리백이라는 새로운 국제 무역 기준이 대두되면서 현실화되는 무역 장벽을 헤쳐나가기 위한 결단일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화석연리에 기반한 에너지의 과잉과 독점, 불평등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지속가능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지키며 너와 우리의 존엄성을 모두 서로 지키는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결정일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과 재생연후 질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탈석탄법을 서둘러 입법해야 합니다. 탈석탄법 제정 과정에서 그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법을 만들어 주실 것을 여야를 넘어 국회에 요청드립니다. 우리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이 앞장서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양천시민협의 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정원주입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여름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라는 웃지 못할 말이 회자되었던 여름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생산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기후학자들만의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혹동하게 느낀 여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상기후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여한 120여 개국 회원국들은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배 확대와 에너지 효율 2배 향상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약속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목표 법안을 의회에서 2030년까지 기존 32%에서 42.5%로 목표를 높였고 45%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주요 수단으로 국가별 재생에너지 촉진 구역을 정하고 신규 단지 인허가 시 1년 내 완료, 그 외 지역에서는 2년 내 인허가 완료, 재생에너지 최종 소비 비중을 2배로 향상시키기 위해 연간 풍력, 태양광 시장이 2배에서 3배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기존 30%에서 21.6%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현실은 8%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 평균 30%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부끄러운 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연 재생에너지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제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화가 이루어져 모든 행정과 지자체, 기업들이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말뿐이고 그에 따른 행정정책이 뒤따르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늦었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첨담함으로 다가올지 두렵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의지가 함께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이룬 경제성장만큼이나 재생에너지 확대 부분에서도 우리의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과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탈석탄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 안명균입니다. 아까 박재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2기가도 안 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개통연계를 차단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내일 11월 1일부터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되던 1메가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개통접속 보장 제도가 폐지됩니다. 올해 9월 1일부터는 2032년까지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허가가 광주와 전라남북도 제주 강원도에서 불가능해졌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100kW 이상 신규 발전시설의 개통연계 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시키고 설치비용을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강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1메가 이하 소규모 태양광은 전체 태양광 중 80%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입니다. 향후 기업 아리백 실현의 핵심인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시 이 용량도 1메가 이하 소규모 태양광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비용 증가로 위축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규 설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전은 자신의 의무인 전력개통 안정성 확보를 반기하고 그 부담을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기존 석탄한역 중심의 전력개통을 유지하면서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획채가고 있습니다. 산업통산부 승인을 받아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통접속 차단 정책들은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또 국제사회에 약속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실현을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생에너지 개통연계 의무화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국회에서 적극 나서서 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성탄 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에 기후시민의 희망과 정성을 모아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미 일어난 과거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절박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임계점에 다다른 기후위기는 이미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재난을 일으키고 있으며 시시각각 더 크고 더 강력하며 더 견디기 힘든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파리협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이상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2배 이상 향상시키며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 등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23년 기준 약 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그 목표와 계획마저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중단 시점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지름길이며 알리백이라는 새로운 국제무역기준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최근 대규모 석탄발전 원조국인 영국마저도 142년 만에 가동을 멈썼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재생에너지 목포와 확대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시민지도와 참여로 성장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을 막는 출력제어 최소화 개통포화 해소 대책과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개통 접속고장제의 종료 등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입법 촉구 서명 참여로 당신의 용기와 응원을 보여주시길 희망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탈석탄법과 재생에너지 목표와 확대를 명시한 법을 즉각 제정하라 2. 정부와 국회는 재생에너지 생산 이용 참여자의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개통접속 우선구매 의무화법을 마련하고 출력제어 최소화 개통포화 해소 대책과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개통접속 보장제의 종료 등에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3. 정부와 국회는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기본권을 보장하라. 2024년 10월 31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2. 정부와 국회의자의 강제주행이나협동조합기 2. 정부와 국회의자의 강제학과 whatever 경기시발전협동조합시킹 2. 정부와 국회의자의 강제주행인 파일에 부정되면 3. 정부와 국회의자의 강제성을 보장시킹 3. 정부와 국회의자의 강제국